선생님, 실망이에요. 제 동생들이 자고만치 50명이나 되는 거예요. 와, 그렇게나 많아요? 여러분들도 놀라셨죠? 우리 줌모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대학생부터 가태어난 아이까지 50여 명이 김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공연은 6살, 7살, 8살 귀여운 줌모인 친구들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정말 귀여움이 뿜뿜 넘치는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. 공연 제목은 뚜루 뚜루 뚜루라고 하네요. 여러분, 어린 친구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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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부탁드려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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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